그곳에 올라가지 지금 바로 가보죠 아 저기 섬들이 있다 저기 지도에 표시가 안되네 이게 지금 보이는것중에 왼쪽이예요 오른쪽이예요 왼쪽이예요 오른쪽이예요 지금 가까운거에요 먼거에요 오른쪽 좀더 작으네 얘요 얘 아 얘 남쪽에 이 야자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 얘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 아 여러분 지금 지도상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엎드릴 수는 없나 오 없애들어진다 오오오오 아아 오 여기 되게 좋은 짤리네요 중보하기에 오오오 오 괜찮을것 같아요 일단 맨몸으로 올라올수 있다는게 엄청나는데 그 그 메리트죠 메리트 오오 오 괜찮네 오 제보 감사합니다 오 좋네요 여기 오 야자 뒤에서 숨으면 잘 안보이고 오 중앙이나 자기장도 잘 걸치고 오오 아 할아버지님이 역시 연세가 많으셔서 허 오 경력이 있어 짬이 있어 짬이 오 좋습니다 아유 제보 감사드립니다 오 아 팔로우 큐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자리 여러분 맵에서는 요 위치입니다 지금 어 요 위치 자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흐흐흐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 안좋아요 좋아요 안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 예